인피니티 G37 2010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다른 기능보다는 블루투스가 꼭 필요로 하고 스피커를 바꾸지 않고도 사운드가 좋아질 수 있는게 헤드캔만 장착해도 바로 사운드 소리 커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힘있고 단단하면서도 타이탄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장착될 USB2 옥스 생성기를 이용해 음질전용 블루투스 APTX WTX700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1세라 헤드캡도 같이 작업하는 내용이구요.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APTX HD 32비트 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라 아주 부드러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드캡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좋아집니다.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아지고 차량도 부드러워집니다.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고급화되구요. 인피니티 G37 2010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새차 같습니다. 감사합니다.